올림픽 도시 평창에서 열린 제18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은 최종 선언문에서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인 내년에 한국정부와 북한정부가 평화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철군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하다며 기후변화, 아동과 여성 인권,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상자들은 평창군에 평화도시 증서를 전달하고 세계 평화도시로 공식 선포했습니다.